ㄹ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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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게 요아? 처음으로 아이가? 어? 니 요아가 왜 일이고? 내 일하는 데가 여기 요아에 있다 아이가 니는 요아에서 뭐하노? 아아 뭐 좀 살아다 왔다가 배고파가 밤 좀 먹가오 흑스러워 교랜단 말이지 이게 얼마 마이고? 아아 아 학교 졸업하고는 처음 아이가 한 5년 되는 거 같다 그새 니 요새 뭐하노? 학교에서 아들 바뀐다 니는 요 처음에 한 회사 댕긴다 결혼은 했나? 어? 한 3년 됐다 아는? 다 와 첨초히 놀았고 치안은 안 먹고 남의 아들만 깨끼던 거 같지 미사시롭게 말하는 게 하나도 안 바뀌는데 밥 먹나? 아무섬은 오랜만에 밥이랑 같이 먹던지 아이다 이 때문에 들어가봐야 된다 맞나? 윽스러워 밥은갑지 뭐 시촌 그렇네 일치된 게 밥 먹을 시간가 없네 먹으라고? 뭐 먹을까 생각 중이다 야 뭐 뭐 말하는 거 멋있노? 니 자자멘 좋아했다 아이가 저기 저 자자멘 집이 있나? 근데 저 시내 식당이 되나봐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저기 저 롯데호텔 팀은 있는데 뭣도니에 자자멘 칸반 있다 아이가 아 옛날에 자자멘이라고 써놓는데 그래 그게 그가가 자자멘 한 번 봐라 보기에는 처음 호름에 비해도 억스러워 맛있다 그래 할까? 오랜만에 봤는데 그냥 헤어질 롯데호시 좀 그렇네 면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줘봐라 난 주 시간할 때 밥이랑 같이 먹으러 그래 그래 하자 여 있다 열 케이? 아 그래 욕 봐라 욕 봐라 너 슬s Como 밀 эп monkeys lil